시즌 때 맨날 밤새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비시즌 때는 좀 많이 휴식을 하고 사회봉사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회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온 임직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같이 어울려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애기들도 잘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굉장히 종이 많이 쓰는데 실제로 나무를 심어보니까 얘네가 자라기까지 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받은 혜택들을 다시 돌려준다는 느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약간 자존감이 빠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인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좋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심게 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빠 회사가 역시 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